gm 대우 토스카는 대한민국의 종합자동차 회사인 대우자동차가 만든 전륜구동 방식의 중형차이다. gm 대우 토스카 정측면 gm 대우 토스카 후측면 매그너스의 풀스킨 체인지 차종으로 2005년 12월부터 생산되어 2006년 1월 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gm 개발명은 v250으로 이전 차종인 매그너스의 개발명인 v200의 마이너 체인지 계획에 의하여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산 중형자 최초로 직렬 6기통 엔진과 육탄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다. 출시 당시에는 직렬 6기통 2.0 l 가솔린 엔진과 직렬 6기통 2.5 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으나 이후 직렬 6기통 2.0 l lpg 엔진과 직렬 4기통 1.8 l 가솔린 엔진 직렬 4기통 2.0 l 디젤 엔진 등이 더해졌다. 1.8 l 가솔린 엔진과 2.0 l 가솔린 엔진 및 2.0 l lpg 엔진의 5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 사양이고 1.8 l 가솔린 엔진과 2.0 l lpg 엔진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선택 사양이다. 5단 자동 변속기는 2.0 l 가솔린 엔진의 선택 사양으로 이는 대한민국산 2.0 l 가솔린 엔진이 얹혀진 중형차로는 최초이다. 2008년 1월 24일에 1.8 l 가솔린 엔진과 2.0 l lpg 엔진을 제외한 모든 엔진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며 프리미엄 6라는 서브 네임이 더해졌다. 2009년형 이후로 2.0 l lpg 엔진에도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다. 1.8 l 가솔린 엔진은 라세티 프리미어의 1.8 l 가솔린 엔진 탑재와 동시에 단종되었다. 2009년 11월 16일에는 가죽 시트와 도어 트림의 블랙 계열의 투톤 컬러와 무광 블랙의 센터패시아 전좌석 열선 내장 시트 등이 적용된 익스클루시브가 라인업을 추가되었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맥그너스의 뒤를 이어 2006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쇠보레 에피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gm 대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차명인 토스카는 투머로우 스탠다드카 를 의미하나 자코모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에서 이름을 차용했다는 설도 있다. 2010년 12월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듬해인 2011년 11월에 판매가 개시된 쇠보레 말리부가 토스카를 대체하였다. 8세대 말리부는 대한민국에서는 토스카의 단종 이후 한동안 비어있었던 중형자 자리를 채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